아련한 수채화 같은 그린티 보더 디자인으로 쿠션 커버를 만들어봅니다. 낡은 솔리드 쿠션을 그대로 활용해 겉에 예쁜 새 옷을 입혀줄 계획이에요. 이중 커버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해볼게요. 낡은 솔리드 쿠션을 넣어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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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시장에 유용해 폭화하니까요. 낡은 솔리드 쿠션을 넣어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